마지막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6년 동안 공장에 성실하게 다녔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이 업체에서는 정작 황용훈 씨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에 다른 가능성이 있지는 않느냐.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는 16일, 17일 고향 일산 킴텍스 콘서트를 갖는 우리 황용훈 님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황용훈 님을 무더니도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학폭, 뭐뭐카더라 불씨를 지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유튜버는 처음에는 황용훈 씨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진우 유튜버 영상을 보다가 왜 주작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개인정보법이 2019년도부터 강화됐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일정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언이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황용훈 씨가 하청업재로 일했다는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그 담당자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런 걸 물어보시냐. 사실은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진우는 자신의 방송에서 마치 그 업체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이 내용을 주작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우는 형사나 검사가 아닌 이상 그 회사에 전화해서 황용훈 씨의 이러한 저러한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진우가 이 내용을 진짜로 인터뷰했다면 이진우는 그 사람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법적으로 큰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진우는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이거는 소속사에 확인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 내용 제가 내일은 꼼꼼히 알려드리고 오늘은 서머리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우가 그 회사 담당자랑 통화를 했다는 내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십 개의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주작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소속사에 확인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연말 선물로 하나 큰 거 하나 줄게. 기자 출신 이진우 유튜버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황용훈 님의 여러 가지 제보를 올린 우리 이진우 유튜버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다 그렇다 치는데 우리 황용훈 님의 6년 동안의 경력. 이거를 취재해서 올렸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주작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취재한 내용입니까? 혹 취재를 했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와 통화를 해서 올렸습니까? 보시면 황용훈 씨가 입은 옷이 있죠. 이 업체에서는 정작 황용훈 씨가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외부에 노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작주작하니까 뭔지 궁금하시죠? 주작은 국어 낱말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주작은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작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주작과 조작, 조작이란 말과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주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유튜버가 사과를 하고 그 유튜브 계정은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은 유튜버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인기는 곧 수익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초조한 마음에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주제들을 선정해서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주작 영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터진 주작 영상 순으로 나열하자면 한혜연 유튜버, 송대익 유튜버, 야생마, 은집사 등 다양합니다. 그럼 이 유튜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과를 하고 방송을 쉬거나 아니면 유튜버 계정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진호 유튜버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제보 내용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특히 연예인, 이번에 황혜홍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보는 그렇다고 쳐도 6년 동안 경력을 허위 경력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취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취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법은 뭔지 한번 어떤 경우에 위반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 제71조 제2호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이 문제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명확히 적시하여 동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당시 동의받은 수집 이용 목적 외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황혜홍 씨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외부인에게 알릴 수가 없습니다. 외부인에게 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에 따른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문제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만큼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아주 까다롭고 또 크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저희 강사들도 많은 기업에 가면요.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통장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만 기입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측이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황영웅이 공장근무 이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월급통장거래내역,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특질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약 7년간 여러 업체에서 수순 및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했다며 방송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공장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이 총 6년이 넘다는 내용으로 방송되었기에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과연 이진호 유튜버는 이 내용을 회사에 진짜로 확인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서도 회사에 제가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한테 어떠한 사실도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진호 유튜버는 혹시 주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알려준 겁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구와 인터뷰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더 이상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연예부 기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법에 알려줄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진호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진호 님은 이 내용을 주작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웅 씨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사과문을 통해서 본인이 6년 동안 공장에 성실하게 다녔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공장에 6년 동안 성실하게 다녔다. 황용웅 씨가 일한 회사. 어딜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사전에 다 취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공개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보시면 황용웅 씨가 입은 옷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 황용웅 씨는 6년 동안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황용웅 씨가 입은 이 옷이 어디냐면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D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황용웅 씨는 이 업체에서 계약직 인턴으로 잠시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계약직이건 인턴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D라는 업체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닌 인원에 대해서 2년 이상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2년 이상 두면, 일하게 두면 정규직으로 전환인이 돼야 돼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직 직원을 내보내고 새로운 계약직 직원을 뽑는데 황용웅 씨는 정규직이 아닌데 6년을 일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이 업체에서는 정작 황용웅 씨가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에 그럼 다른 가능성이 있지는 않느냐?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이 옷을 입고 여기서 본인이 일했다는 인증으로 6년 동안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황용웅 씨가 일을 한 적이 없대. 이 유니폼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가능성이 한 가지 있긴 해요. 뭐냐? 이 D라는 업체 내에 또 다른 하청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들이 상주에서 일한대. 그러니까 이 D라는 업체 내부에 거기서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관계자의 말이에요. 하지만 황용웅 씨를 6년 동안이나 봤다. 혹은 6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증언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몰라. 그런데 왜 이 D라는 유니폼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D라는 업체의 하청업체들도 일부 이런 유니폼을 입었다고 합니다. D 업체의 유니폼을. 하지만 황용웅 씨가 6년이나 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의아했다. 왜냐하면 거기가 큰 공장이긴 합니다만 다 직원들이 서로서로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